조슈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조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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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하늘 아른데도 이렇듯 바람이 사뭇 다르다 다른 하늘 아른데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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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말로 꽁대신 봉황이 아니냐? 뇌, 뇌씨요. 어, 놀랄 것도 없느니라. 내 오라비의 친구니, 뭐 오라비라 불러도 되는 사람이야. 뇌, 뇌씨. 뇌, 뇌씨요. 오하니, 점잖으신 양반 임네들 같은데, 괜히 도포자락에 흙문지 묻히지 말고 돌아 들어가시오. 네 이놈들! 오하니 처자를 아는 모양인데, 무슨 일이냐? 네? 받을 빛이 좀 있어서 그러오. 그 돈이 얼마나 되느냐? 알 것 없습니다. 그 계집이나 내놓으시오. 네요! 그래, 그렇게 웃을 때가 좋은 때이지. 얘들! 제발, 이거 큰일ous. 우리 집에 rum을 떠나고 한숨 개념 없는 거야. 혼자 다니긴 위험한 시각이 아니냐. 송구하옵니다. 이제 되었으니 그만 가보거라. 고맙습니다. 저... 한자라도 알려주시오니. 한자라도 알려주시오니. 더 그렇지만... 그냥 넘어가면 안전해지는 thankfully. 함께 했을 때까지는 건가? 그럼 이제 다음은 울리와 함께 했을 때. 이제 마음을 먹어야지. 이렇게 베잔만에 있는 걸맞은듯이. 1위의 무언가 넣은 이후에있는 겁니다. ternet葉. 대한민국의 전환이 흡수 국료가 되겠다고? 운이 좋네. 주상전하에 승리며 후궁의 반위를 오를 수도 있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가래를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가래를 서둘러 하는 저희가 무엇입니까? 네 마음이 저를요. 입고 있는 옷색처럼 아름답지 않느냐? 어디 그리 잘 갖추었을까?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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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주상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아이가 들어와야 할 것이야. 반드시. 여짓도 신물이 난다고 하지 않더냐? 세상을 속이신겠지요. 뭐하는 계집이기에 이렇게 남의 대문 앞에 앉아 진을 치고 있는 개냐? 그대 잠근 창가에 바람 부지면 사모했던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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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워 그대 품에 들고 풍습견을 찾아 나 세상 떠나가고 그대 그대 그대는 Mom pród Flat Gob임 로봇 그대, whoa learning pá 한글자막 by 한효정